큰거야? 꽤 괜찮은거 같은데 스크랩톤 여기 나무있다 가봐봐 이어진 동물이 있어야 돼 있어 안보여 여기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36구량기입니다 야 근데 아까전에 제가 지구 멸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편정도 찍어놨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아 겁나 재밌었는데 아 아 그래서 이분들은 저랑 같이 멘탈이 깨주고 난 안 깨지 그 원래 있던 아이템은 복구하고 예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 시간 지났던 것도 저렇게 있구요 이제 해가 저렇게 지나가죠 일단 어 잠시만요 음 그러면서 그런데 동굴에서는 낚시 못하냐 할 수 있어 일단 날은 하루 지난겁니다 하루 하루 밖에 안 지났어? 네 하루 하루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한번 동굴을 찾으러 갈겁니다 동굴 찾으러 갑시다 아 아 순간적으로 피 그걸로 봤어 아 동굴 찾으러 갑시다 심장댓 걔는 달 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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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와 알 녹아다가 없어 차라리 그만큼 다이얼 캐 봐 오오오오오오오 일단 동굴 찾아야되요 저희가 살동굴 아 진짜 유튜브 동영상이 날라와 가지고 아하 긍나 재밌었는데 아 그래가지구 지금 살짝 멘탈이 오 잠시만요 물 다 말랐다 물 다 말랐어요 물 아직 안마르 아 저기 말랐어요 아 마른 것도 있어요 마른데도 안 마른데도 있고 마른데도 있고 어? 유적이다 어? 뭐야? 아까랑 비슷한 상황? 아까랑 스폰 딱 거기만 달라진 것 같다니까요 아 그래요? 그럼 다시 가보죠 갔던데 마을도 하나 잘려있네 잘린 게 매우 많네 아 마을이 잘렸어 잠깐만 여기 아까 그 마을 아니야? 맞을 거예요 매우 여기 아까 그 마을 맞어 매우 도중에 잘렸으니까 여기 흙 있고 잠깐만 대인님 안녕하세요 이제 일로 가면서 쫙 깔려있던데 거긴데? 잠깐만 어 뭐야 제가 일로 한번 가볼게 일로 가서 가면 같이 가 외로워 아 진짜 멘탈이요 복구데락 으쯔 아 진짜 벌 것도 엄청 많았고 당근이랑 감자도 방금 전 월드 봐봐 맞아 아 일단 일단 그 원래 있었던 거 찾지 말고 난 동굴 찾아가지고 당근이랑 어 감자 다 소환해서 하죠 우리 원래 있었던 데 가니까 그거 우리 상자에 넣었다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? 어 그럴걸 일단 동굴 하나 찾아요 동굴 동굴 찾고 있어요 지금 피가 없어요 따라와 리코 형 가고 있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재밌는 거 만던데 뭐야 뭐 뭐지 이건 눈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죽을농지는 뭐냐 이 애매한 지역은 어 잠깐 이거 물 아 이거 물 마른 거네 형 이거 봐봐 어 어 아 자연 월드 에디 좋아 뭐요 두개장이다 덤벼 덤벼라 아니야 저 사람들 남아 멘탈이 나왔군요 와 저게 돼? 와 진짜 웹 신기하게 깨졌다 이거 1.5.2지 지금 어 어 5.5.2 이런게 있던 이렇게까지 모두 월드가 깨졌던가 아 뭐지 아 이거는 물 마른거고 아 진짜 아니 물 마른건 나도 알아 근데 저거는 납득하기 힘들정대로 깨졌던데 근데 저렇게 아니 깨지는게 아니다 저거 누가 저렇게 해둔거 아니야 일부러 지구 멸망을 만드는 사람이 플로그인을 따로 넣었나 아 아이고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그렇게 정육면체로 딱하게 만들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아 뭐지 그거 제주야 저 지금 살해야되요 그거 죽는 어 나랑 리코형은 동굴을 찾아 떠나는 중이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생존사야 하자 어 여기 협곡 큰거있다 협곡 어 어 어 자 탐방을 해봅시다 어 큰거야 꽤 괜찮은거 같은데 어 여기 나무있다 가봐봐 여기 어 어 있어 어 여기 졸라 크게 있어 아 아 그래 그렇구나 님들한테 엄청 살아야되겠군요 큰데 여기 형 야 이거 어딨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 맞다 나 횃불이 있었는데 횃불을 안 꺼냈네 기억이 안났어 리코 형한테 TP하세요 아 TP했어야죠 오 아 여기가 짤린대요 여기 여기로 오세요 일단적으로 여기다가 집을 지을거에요 우리 어 그 다음에 제가 나무는 일단 안 꺼내놨어요 그래서 다시 꺼낼게요 아 날라간 무기가 많고 멀 곳도 많고 여기를 중심으로 집을 지어서 여기 위로 나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이 여기 광장 오 오 지형 잘 찾았네 네 좋았어요 이정도 이정도 되고 님들 저 곡괭이랑 그런거 하나 줄 수 있어요 원회샘 어차피 우리 체스트에 있던 아이템 다 안 꺼내 네 뭐이고 멘탈은 어차피 해제됐구나 지금 음 멘탈은 이미 터졌고 아 지금 곡괭이 없어요 돌곡괭이 아무도 아니 철곡괭이 있어요 아 돌곡괭이 하나 있다 아 돌곡괭이 하나 있다 재샘 나무 캐면서 광석 캔 곳도 있는데 철광석 오 여기 돌곡괭이 있다 좋잖아요 복구해 복구해 빨리 복구했어 이미 아까 니 저분이 그 물파울에서 양동이 몇개 만든거 와 진짜 어우 지금 달 계속 변하죠 계속 죽음의 명 맞죠 근데 달을 그건 월식인가 BJ공식재빵님 안녕하세요 어 월식맞아 응 그거잖아 아 역시 매니저 매니저가 누군데요 트레샤님 아 왜 뭐했는데 그냥 계속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추천부탁한다고 지금 채팅을 찍고있어 아 아 역시 B를 와서 뽑은게 제일 좋다니까 아 맞아 너도 매니저지 그거 뭐지 다른 채팅방에서 맨날 그렇게 하는 일인 아 설마 그 채팅방에서 설마 저 봤거든요 오늘 저 오늘 봤거든요 다른 방송에 있는거죠 어떻게 봤어 나중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 벗어진다 저도 들어가 봤으니까요 어떤 방송을 들어가 봤길래 아 그거는 일단 유튜브 녹화되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겠습니다 스카이프 개인아이엠으로 보고요 예스 뭘요 일단 장담이 아 하다문때 전에 여기 정품 아니아니아니아니 몰라 일단 우리끼리 하고있으니까 에바 할말 하세요 여기도 여기다 집 지을거에요 아 여기 여기가 딱 집터야 여기가 정확하게 아이쿠 박스 아 그러니깐 전에 마드님 방 들어가서도 지금 계신분들 추천과 질자 사무신 부탁드려요 그거 치고왔지 아 박스 어디있어 박스 상자 상자 지금 상자 없어요 만들었네 와 근데 뭔가 되게 안락하다 여기 공간이 진짜 멸망해요 그 뭐라야되지 진짜 멸망해가지고요 여기서 살아 땅에서 살아야되요 어 잘가 생존자가 4명인데 다 남자야 젠장 젠장 어~~ 상자에 그 상체 감바 하나 있었는데 근데 세인이는 안 들었고 뭔 격융 몰라요 아니 겟 가끔요 우리 방송 다 끝났을 때 있죠 그때 bal Success 그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쩔수 없죠 딱 우리 이미 어 이제 끝내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그러면 1명이 오 GB продолж 비님 뭐해요 야야야야야야야 비님 뭐요 그거 아 맞다 스폰알 아 삼하느라 나이키가 좋아요 아디다스가 좋아요 네? 나이키가 좋아요 아디다스가 좋아요 어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요 그래요 나이키 피자랑 햄버거 그런 거? 나이키 오 감사 갑바 다마팀 아 맞다 나 여기 올라가야 돼 나 진짜 안 썼어 여기 올라가야 돼 아 벗겨면서 얻었어 벗자 올라가야 돼 아벗겨면서 얻었어 맨 위에 나무 딱 아홉개 여기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야 돼 빵 아 그냥 여기서 농사지어도 되죠? 귀찮은데 여기에 흙 넣고 농사지어야지 원래 농사지을 공간을 만들어놔야지 아 오케이 잠깐만 원래 판도라의 상자 열어야 지구 내방이 시작되는거야 아니 아니요 근데 풀기는 좀 달라요 아 그거는 모드고 플러그인은 달라 아이고 왜 저래? 아니 저에는 안죽습니다 아가병이 돌았나 무한생성기 만들어야 되는데 물 야마카시 뭘 만들 수 있어 좀 파봐 파면 바로 만들게 야마카시 야마카시가 높은데 올라가는거죠 몰라요? 모르구나 도끼 도끼 석탄 아침대 도둑 철현대가 갖고 있고 음 일단 제가 일단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뭐야 이거 왜이래 뭔 누구 짓이야 이거 어떤 놈이야 여기요 이 인간 기다려 여기 아저씨 여기 지하수 있어요 여기 지하수 여기 지하수 왜 만들었어 여기 지하수 있는데 개쩌는데 지하수 아 흙도 한 세셀 정도 있었는데 저 지금 캐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바로 나 농사지음 내가 은밀하게 로동하게 원래 지구멍 모드 30편정도 찍을라 했는데 아니 30편이에요 30편? 아니 3편정도 찍을라 했는데 2편정도 밖에 못찍겠네요 진짜 이거 갖고 엔더맨 잡게요? 아 못잡고 잡아야지 아 리얼 여기 뭐야? 니가 캣냐? 인사지어 아 흙이 없잖아 그쵸? 이거 캐운 데잖아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잖아 어? 아 이거 뭐야 왜 안되지 얘 딱? 왜 게임 모드야 잠깐만 어 뭐지 나 왜 이거 뭐지 슬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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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여기 내가 캣던 흙 다 줄게 너무 많은데 이 공간이 아 나 그 정도 캤었거든 토치를 왜 한군데다 세 개나 박아나 엄청하게 누구? 누가 막았는데 몰라 몰라 한군데에 거짐 세 개씩 박아놓더라 근데 그거 은근 은은하지 않아요? 불기하면 좀 은은하던데 마 이렇게 마구잡이로 박혀있는 공을 왠지 때리고 싶어 그치를 말이야 이 개념형 조심해 아 어 북금 좌석 엔더 구슬 얻었다 수박 없냐? 수박? 아 그거 있어 있는데 꺼내야 돼 다시 수박이 꿀인데 있어 있어 난 코코아 난 코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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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제스트에 있던거 모두 다 복구해야지 지금 코코아도 먹네? 코코아 콩 여기 가운데 흙으로 야 귀찮다 비켜봐 내가 할게 내가 진짜 효율적인게 뭔지 알려줄게 농사를 기초 농사의 기초를 모르는구만 그렇게 하면 귀찮아서 내가 아예 안할려 했는데 기다려봐 아이고 오늘 때 좀 밀어야 되겠다 으아아아 뭐지 저 인가? 응? 아이 배고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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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여기다 우리 스폰 포인트 해놔야 되는데 어 뭐야 스폰 포인트 하세요? 오올 멍청하네 아 안돼 엉망스러워 왕 물이 흘러온당 아 아깝다 니코형 물에 휩싸이게 할 수 있었는데 맞아 죽고 싶냐 진짜 나한테 빠다 말 너무 심하게 하지마요 자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어 농담이 심해지면 욕을 할거임 아이고 사람아 말 들으려고 니코형을 가졌다 다시 꺼내줘야지 핀님도 잡는게 보여요 안돼 올라와 흐흐 비켰다 물좀 넣자 미친놈아 흐흐흐 활 난 활을 쏜다 야하 이상한애네 야 뭐야 지금 뭐하고있어 아 맞다 그냥 귀찮으니까 일단 조금만 해놔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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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아이고 앱 떨군다고 버보야 뭐야 이 사람 아이고 왜 이렇게 해놨어 이 거 상대하니 넣어준다 아 맞다 이렇게 해놨지 좀 전에는 체스트 복구 좀 하고 있었게 어썸iden 1종류씩 있었고 왜 나무가 9outez weather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석탄도 조금 있었고 뭐야 지금 저렇게 하이팅 꺼내는거 복구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재 네 제가 지금 오 물있네 많이 침대 꺼내라 침대 몹시 귀찮다 그냥 하자 침대 생지와 인간 3명의 생존기 침대도 꺼내라 침대도 있었어요 내가 멋있는 침대 하나 만들어줌 그거 또 하지마라 진짜 잘 웃고살자 왜 신박하드만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근데 여기서 낚시하면 잡혀? 네 잡혀요 물만 뿌려놓으면 잡혀요 어떻게 잡혀? 마인크릿 뜨잖아요 나와 물고기가 그냥 물에서 자가 보이시다 겁나 멋있다 뭐 미생물도 아니고 리얼 아 아 아 집에 모기가 날아다니지 동네 모기 오 뭐야 동네 모기 한방 물렸는데 아 아 수십개 더 물렸어 아 아 아 그 아 아 아 감사합니다.